1라운드 선수 해결 계속해서 이번에는 팀 이상화 헛떨습니다. 패자 부활전에서 가까스로 살아 올라왔거든요. 이제는 우승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상화 팀장님, 오늘 뭐 특별한 전략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저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인터뷰 과절 들어오네요. 전략을 많이 노출하지 않은 이상화 팀장. 모태범 활약합니까 여기서? 미스터모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한번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용띄용 몇 번 했거든요. 띄용하고 나서는 계속 띄용하고 나서는. 과연 팀 이상화 헌터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냥해 올 것인지. 준비되셨습니까? 1라운드 점프 대결을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간절하게. 1, 2, 1, 2, 1. 자, 줄리엔 강이 먼저 갑니다. 줄리엔 강 먼저 갑니다. 7분의 시간입니다. 먼저 스타트 끝내요. 다리가 너무 길다. 정을 저렇게 걸어가는데요? 맥강이 형 조심해, 조심. 침착하게. 갈 수 있어. 1띵. 이거 찍을 때가 아니야.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그대쪽으로. 천천히. 50만 원짜리 하나 떨어졌고요. 괜찮아. 그쪽으로도 돼.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비싼 캐시본 먼저 가져오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잡았어. 길어서. 너무 길어. 자, 우리 건너와야 되는 점프 대강 회전이에요. 잘 잡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잘 잡아. 엥강이 형. 회전 점프 대. 됐어, 됐어. 둘 다 조심, 조심, 조심. 잘 잡아. 엥강이 형. 워낙 길다 보니까. 엥강이 형, 잘했어. 정답. 글리 엥강 110만 원 일단 확보. 최영재입니다. 최영재. 최영재. 그렇죠. 저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합니다. 최영재. 5분 42초. 지금 제가 볼 때는 엥강스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제거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캐시문 싹 깎고 왔습니다. 조심해, 이거 중심 잘 잡아야 돼, 오빠. 이상화 팀장이 지금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머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조심해야 돼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왼전. 아, 제영재. 괜찮아, 괜찮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아쉽습니다. 모태범이 갑니다, 모태범. 크리스타벅 천천히. 이거 하실 것 같아. 도움 낫기가 안 되는 상황. 모태범. 모태범, 도약 갑니다, 도약 갑니다. 도약 갑니다. 도약 갑니다. 왜, 왜, 왜? 벽택도 없어요. 맹당이 형, 맹당이 형. 벽택도 없어요. 벽택도 없어요. 벽택도 없어요. 자, 천리엔당 갑니다. 맹당이 형 조심히. 자, 천리엔당 갑니다. 아는. 아는. 자, 준비됩니다. 아악. 자, 준비됩니다. 자, 준비됩니다. 아악. 준비됩니다. 아악. 준비됩니다. 아악. 아, 지금 정판을 붙잡지 못했어요. 최영재 바로 갑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냥 잡았어. 아까 본인이 떨어졌던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너도 해볼게. 이제 도전 들어가야 됩니다. 3분 42초. 모태봄이 왕관 캐시몸을 노리고 있는데요. 윗성호 할 수 있어. 넌 해야 돼. 너 도전해야 돼. 할 수 있어 윗성호. 자세를 낮추고 배전봉 돌아가는 상황에서. 조심해. 끝에 가야지. 모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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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넌 할 수 있어. 또 또 도전. 다시. 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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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3미터 뛰시는데도 안 되네. 안 돼 안 돼. 되게 힘들다니까. 안 돼. 아. 아. 자, 빌리엠 강의 다시 한 번 도전. 300만 원짜리. 우선풍. 300만 원짜리. 우선풍. 300만 원짜리. 우선풍.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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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갖고 와도 됩니다. 이것만 갖고 와도 돼요. 큰 키를 이용해서. 아, 대단해요. 자, 돌아옵니다. 올려놨어요. 올려놨습니다. 1단 점프댕 위에 올려놨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거. 좋은 생각이다. 1단 점프댕 위에 올려놨어요. 생강이 형. 생강이 형. 할 수 있어. 나 안 됐네, 준비해. 올려놨어요. 올려놨습니다. 1단 점프댕 위에 올려놨어요. 저거 가지러 갑니다. 이걸 누가 가져오느냐. 최영재 출발. 2분 44분. 둘 다 다녁니다. 팀 2상원 점수. 그냥 회전목을 타고 가는 건 어디가요? 잡고. 회전목을 타고 그렇죠. 갑니다. 무리 타고 그렇죠. 갑니다. 올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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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떨어질 거 안돼. 올려놨어. 올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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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려놨어요. 어. 올렸어요 올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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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재 일단 올려놨습니다 모태봉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모태봉 잡았어요 안 돼 안 돼 몇 분 남았어 2분 4초 시간 있어 이제 2분입니다 이제 2분입니다 모태봉 넣고 철천히 세정판 잡았습니다 모태봉 잡았어요 잡다 1살 대단 3번 하면 안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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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태봉 천천히 모태봉 대단 3번 모태봉 3번 모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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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300만원이 날아갑니다 모태봉 10원도 못했어요 빨리 와야 돼요 48초 빨리 와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와야 돼요 things 그렇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오태범이 저기서 왜 떨어졌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바툴 잡고 올라가는 최영재. 오케이, 오케이. 딸러, 딸러 캐슨. 당겨. 브러쉬. 좋아요. 17초.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됐어, 됐어. 이거 포도, 포도 아니야? 포도? 포도 해야 돼? 해야 돼?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어차피 훈낸 바람 못 가져왔으니까. 잠깐만. 아, 모태범. 모태범. 5만 원씩 못 가져왔다.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끈 났습니다. 끈 났습니다. 아, 미스터벅.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노 프로블러, 노 프로블러. 야, 미스터벅 빨리 와. 잡았다 하면 떨어져요. 팀장님, 소감은 어떠십니까? 아주 짜릿한 경기였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2라운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팀 이상호 헌트 310만 원입니다. 미스터벅 너 분발 좀 해라. 미스터벅 너 분발 좀 해라. 미스터벅 죽고 싶었어요. 너무 아까워서. 만났어, 성훈이 오빠? 만났을 때. 너무 뭐해.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시합 때 단체전에서 나 때문에 그 느낌 있잖아. 복제 시합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2라운드에 복수해야지. 지금 파이팅하고 있고 안쪽에서도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네. 자, 팀 이상호 헌터스. 떨려요.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이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이널 라운드까지 오기까지 팀원들을 바꿔서 왔잖아요. 스카우트 해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선택한 걸 믿고 싶고 이 팀워크로 정말 끝까지 정말 승리를 같이 외쳐보고 싶습니다. 팀 이상호 헌터스. 클라이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스트리. 투. 원. 시작. 안전하게. 자, 지금 열성적으로 올라가네요. 2분 안에. 2분 안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사물통을 열고 300만 원짜리 왕관을 가져오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최용재 빠르네요. 20초. 20초. 지금 딱 20초. 가닥에서 모태번호가 승부에 가져다 둬야 됩니다. 최용재 벌써 비밀번호 도착했습니다. 뜯어야 돼요. 뜯어. 비밀번호를 뜯습니다. 최용재가 뜯었어요. 비밀번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오케이. 확인됐어요. 최용재 비밀번호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비밀번호 확인했습니다. 올라가서 그걸 누르면 됩니다. 자, 줄리엔 강, 줄리엔 강. 비밀번호. 줄리엔 강, 비밀번호. 확인합니다. 뭐야, 번호가 어딨어? 뭐야, 번호가 어딨어? 번호가 어딨어? 1, 2, 1, 2. 1, 2, 1, 2. 침착하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아직 1분의 시간만 지나간 상태입니다. 2분의 시간만 지나간 상태입니다. 2분 뒤부터는 지금 천장에 매달리는 장애물을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아, 체크했습니다. 잡아냈어요. 최용재 잡았어요. 이 장애물, 이 캐시몬들이 바닥에 떨어지면 무효입니다. 입기를 해 줘야 돼요. 몸은 떨어져도 캐시몬들은 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이제 30초 뒤면 장애물 움직입니다. 30초 뒤면 장애물 움직입니다. 20초 남았습니다. 20초. 20초 안에 왕관은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저거 가져오네, 가져오네. 저거 가져오네.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딜랜강이 못 부르고 있어요. 10초. 2, 7, 6, 5. 내려옵니다. 딜랜강 내려옵니다. 3, 2. 아, 고맙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장애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장애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서영재 기다려야 돼요. 서영재 기다려야 됩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캐시몬들은 무효입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캐시몬 무효입니다. 버렸어, 버렸어. 미스터모, 미스터모 천천히. 저건 무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무효입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또 올라갑니다. 아니, 줄리엔가 언제 적을까? 방금 떨어뜨렸어. 얼마, 3, 2, 하여튼 내려왔어. 바로 떼어내렸어. 네, 손 올리고 있어요. 또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 줄리엔강과 최영재. 장애물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장애물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장애물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2번 천천히. 괜찮아, 시간 있어, 시간 있어. 품착하게. 안 보려도 돼, 괜찮아. 자, 폐자 부활절 때 1,7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었던 팀이사워원터스. 자, 지금 가져온 양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동시에 배달하는 것보다는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게 네. 모태범 선수가 또 이동하기가 편하겠죠. 1분 49초. 저거 떼는 게 되게 오래 걸렸다. 자, 고리를 풀어서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 안 풀려요. 자, 최영재 고리를 못 풀고 있습니다. 자, 줄리엔남과 최영재가. 저 키가 짜고 우리가 키가 안 맞는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 너무 욕심부리지 마. 괜찮아, 양강이 형. 줄리엔남과 최영재가. 싹 그냥 싹 다 좋네요. 싹 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저게 붙어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1분 49초. 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줄리엔남 하나 놓쳤고요. 줄리엔남 하나 놓쳤고요. 자, 떨어진 거는 가져올 수가 없어야 돼. 모태범 빨리 배달 와야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천천히. 천천히. 줄리엔남이 2라운드 때 2번을 뛰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습니다. 네, 장임을 뚫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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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한다.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1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저 위에 거 안 돼요. 장임을 위로 못 올라갑니다. 질리엔남. 장임을 위로 못 올라갑니다. 질리엔남. 장임을 위로 못 올라갑니다. 피트리네. 저거 찌리면 아파요. 장애물 위로 못 치면 채용대. 채용대, 채용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나름 데려가야 됩니다. 나름 데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자자. 그러니까 장애물의 높이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장애물 어디까지 내려오죠? 여기 손 멈춰줘야 되는데. 30초 사인 들어왔습니다. 30초 사인 들어왔습니다. 이거, 이거. 보라색. 보라색만. 아래 거, 아래 거. 22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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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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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험이 됐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10초, 10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 자, 시간, 시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어려워, 형.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어려워. 근데 엄청 잘했다.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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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